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눈을 막고 난 다음에 겨울철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주면 내 차에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매번 저희 새알람이 두 명이 같이 나오다가 오늘은 한 놈이 빠졌어요 저희가 이번에 카티바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과정 기간 동안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달간 사실 주말 없이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욱석이 녀석의 과로가 왔나? 지금 잠깐 병원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오늘은 일단 저 혼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거품소를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눈이 워나 뭐 여름에 장마이거나 차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1도 이하로 내려가면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새차를 그날은 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얼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 차량 상태가 지금 아주 좋지 못한 상태예요 2주 정도 3주 정도 새차를 못했고 출장 때문에 고속도로를 많이 탔었고 눈도 지금 한 3, 4번 맞은 것 같아요 제솔차에 의한 염악할심도 많이 맞게 됐고요 일단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고압수로 먼저 깔끔하게 헹궈 줄게요 자 고압수를 뿌려줘가지고 일단 흙먼지들은 털어내긴 냈어요 근데 겨울철에는 염악할슘이 일단 이 바닥에서 달라붙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새차에서 염악할슘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하부 새차만 열심히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휠하우스 안쪽에도 당연히 염악할슘이 묻고 이 바닥에도 당연히 묻을 것이고 휠에도 묻을 것이고 타이어도 묻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프리오시는 저는 더블액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압축 분무기로 분사를 해주고 폼으로 덮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마프라 측에서 얘기하는 건 한 오염도의 80%까지 없앤다고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구석구석 정말 하단까지 완벽하게 휠하우스까지 완벽하게 분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염악할슘이 눈이랑 만나면 산성기를 띄우게 돼요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1차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휠에도 좀 뿌려놔주고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구석구석 뿌려주시고 특히 하단이 이렇게만 뿌리시는 분들 계세요 뿌려놓고 정작 이 아래쪽 각은 뿌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염악할슘이 많이 튑니다 염악할슘이 많이 튀면 부식이라는 거예요 산은 달라붙어서 파고드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요 우리 감독임 차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휠도 요즘 예민한 재질들이 많잖아요 휠 세척도 오늘은 같이 해줄 거예요 지금 막내님 네 옥석이가 없어서 오늘은 도조를 데려왔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은 라보 코스메티카의 프리머스에요 3PH 세차를 할 건데 염악할슘이랑 기타 오염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늘은 더블 액션을 썼어요 그리고 헹궈낼 때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딜 헹궜는지 어딜 안 헹궜는지 어디에 염악할슘을 떨어뜨렸는지 안 떨어뜨렸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겨울철에 염악할슘은 산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스팔트에 염악할슘 묻게 되면 그게 다 좀 아스팔트가 으스러진다 할까요 그러면서 내 자동차에 타르들이 달라붙게 돼요 겨울철에는 특히 눈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차는 지금 검정차지만 유색 위주의 차량들은 3PH 중간 과정에 타르 제거제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사를 다 해놓고서 산성 프리어시를 올리고 카샴프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거품으로 기림대까지 없애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산성 산성 제품을 쓸 겁니다 염악할슘에 의해서 남은 물때나 미레날 때를 전부 다 없애줄 수가 있어요 알칼리성은 염악할슘을 뗐다 치면 그 얼룩이 남은 걸 산성에 녹여서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옆에 물을 뿌렸는데 비딩이 안 나왔어요 뭉쳐서 떨어지는 효과가 났단 말이지 이게 코팅층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을 조금이라도 튕겨내고 있으면 그 코팅층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발수층만 사라졌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레이어링 하시면 계속 코팅층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겨울철에 드라잉 해주실 때 문 틈새 있는 물기들을 웬만하면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어 내가 세차를 했을 때는 조금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 물들이 얼어서 괜히 문이 안 열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겨울철에 코팅제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휠 코팅제 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당연히 좋고 외부는 솔직히 말할 것도 없고 대신에 지속력이 긴 제품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잘 버티고 이거 만들다 욱성이가 죽었으니까 한 번씩 관심 좀 가져주세요 겨울철에 가죽 코팅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히터를 트니까 어 맞아 사람 피부처럼 실내에서 히터를 계속 튈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가죽도 코팅 해주시는데 차량엔 도움이 굉장히 된다는 거 가죽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어떤 코팅제를 추천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겨울철 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씻겨내 주고 그다음에 코팅을 입혀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추천드린 방법이고 저만의 약간 프로세스이기는 했는데 겨울철에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가끔씩 보면은 자동차 보호 커버를 씌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 유리 전용만 성애가 끼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내 차량이 깨끗이 코팅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보호 커버들이 움직이면서 또 차량에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발수제를 발라놓고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왁스 코팅을 발라놓으면 어는 점이 많이 낮아져요 어떤 차는 눈이 내렸는데 눈이 그대로 쌓이고 있고 어떤 차는 눈이 녹아 내리고 있죠 그리고 눈이 쌓였다고 손으로 치우거나 타올로 치우거나 빗자루 같은 걸로 쓸어내거나 하는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도장면이 정말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꼭 알아야 될 게 세알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세체용품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체용품을 트렁크에 넣고 그 추운 날 자동차가 밖에 있으면 당연히 얼겠죠 만약에 얼었다 그럴 때는 세정제 종류들 뭐 APC도 될 수도 있고 뭐 카샴프가 될 수도 있고 프리어시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세정제류들은 잘 녹여주신 다음에 다시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코팅제들이 문제에요 코팅제들 왁스코팅제가 될 수도 있고 타이어가 될 수도 있고 코팅제들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둘이 안 섞이는 성질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을 화학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막 섞어내기 시작하는데 얼면은 그 층이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흔들어 사용한다 해서 그게 원상복구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왁스코팅제가 얼었다 하면 제조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얼었다가 다시 녹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시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왁스코팅제가 얼었다가 다시 녹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 확실한 건 왁스코팅의 성능이 확실히 현저히 저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신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도 여러분들의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다는 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욱석이랑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욱석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 이게 욱석아 구워 싶다 지금 이거 보면서 치킨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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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2 3 5 5 5 6 6 6 5 6 6